하이큐 그리고 하이큐 하이큐 그리고 시작 하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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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하준이는 자기소개 한 번 해볼까요? 몇살 이름이 뭐예요? 다섯살 대섯살 이름 하준이는 고기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고기 무슨 고기? 맛있는 고기 맛있는 고기? 그러면 고기 얼마나 자주 먹으러 가요? 많이 많이? 엄마 아빠 많이 사줘? 그러면 우리 이하준이는 TV 보는 거 좋아해요? 어떤 거 보는 거 좋아해? B 슈퍼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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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고기 만약에 실제로 그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뭘 하고 싶어요? 고기 고기가 지우고 싶어? 우와 진짜 재밌겠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앞에 보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상황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엄마가 사랑해요 아우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고 바이큐 바이큐 이거죠 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 티비 유쌤 위 어떻게 이름? 장호성입니다 LG 헬로 비전 가야 방송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 오픈 어린이 방송체험 스쿨 진행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많은 어린이 방송님들이 배출될 진망입니다 지영민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채원입니다 지금부터 9시 아 9월 3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회에 새롭게 선보인 김회 오픈 스튜디오가 연일 화제인데요 이곳에는 많은 체험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경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오오 우와 지영야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